공평항에서 돌아나오는 길 지금 여행에 누리는 편안한 풍경은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일까 생각해 보니 꼭 가봐야 할 것이 떠오릅니다 혹시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제강점기 화성의 제암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너무나 잔인했던 사건입니다 화성에서는 3.1 만세운동이 어느 것보다 격렬하게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화성 전역에서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했다니 대단했습니다 결국 일본 순사 2명을 처단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대규모 무력항쟁으로 번졌다는 화성의 독립운동 이렇게 얼굴이 역사적으로 다 남아있네요 이렇게 사진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당시 민간인들이 사진 찍을 일은 별로 없으니까 아마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 형무소에 갈 때 그때 사진 제작한 게 아닌가 송산 서신에는 홍시들의 집성촌이고 이게 송시들이 마을마다 달라서 독립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집성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어느 마을 집안의 어른이 나서면 따라서 나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그 당시 화성이라면 대부분 평범한 농민들이었을 텐데 아마도 나라에 잃은 민족의 분노와 서름이 있었겠죠 가슴이 먹먹해지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화성의 무력항쟁은 결국 일제의 끔찍한 보복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제압리 주민들을 교회로 모아 가두어두고는 총을 쏘고 불을 질러 무려 23명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참혹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기억입니다 아... 아멘